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우리 고의 적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3월 학평 만점 받고 심리 캐스트고요. 뭐 항상 보여드렸지만, 적이, 적이, 적이 곱하기 메가, 기각 캐스트. 메가의 단위를 뛰어넘는, 나중엔 테라 캐스트. 테라는 만들 수 있는 말이 없네. 최적. 메가 테라 캐스트. 자, 어쨌거나, 일단 3월 학평에 만점 받고 심리하는 걸 왜 시작부터 묻고 출발하냐. 선생님, 저 만점이 목표가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근데 만점이 목표다라고 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일 거예요. 근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3월 학평이라는 시험 자체가, 여러분 이거 학력평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범위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제하는가가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2학년 때부터 사회탐구 공부를 시작할 건데 내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고 싶다. 최고의 전략가, 최적 선생님과 함께. 아, 잘 오셨어요. 선생님은 이 전략이란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영리하게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높은 점수를, 혹은 같은 점수를 맞는다 그래도 더 적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스트레스, 비용. 자, 이걸 효율적인 공부라고 한다면, 그 공부의 시작은 시험의 성격을 정확하게 꿰뚫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고2, 3월 학평은요.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선택 과목이 있을 거예요. 고2 시작부터는. 그래서 사회문화와 정치화법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다른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될 수도 있고,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아니면 뭐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냥 자기가, 어? 이거 재밌겠는데?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생님, 저희는 2학년 때 학교에서 정치화법과 사회문화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리 선택해서 치러보겠습니다. 그게 좀 더 나은 방법이긴 하겠죠. 그냥 배우지도 않고 당장은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단순한 흥미를 위해서 과목을 선택한다기보다는 2학년 때 혹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학년 때까지 수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데 어쨌거나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정치화법과 사회문화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지만 정치화법에서 배울 단원이 6단원이고요. 사회문화에서 또 정리할 내용이 5단원까지 가는데 이걸 미리 다 공부하고 3월학평에서 성적을 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저희한테는 시간이 없거든요. 가 아니고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그런 시험이 아닌데 왜 이걸 정치화법과 사회문화를 미리 한 바퀴를 돌려야 된다? 그거는 고3들이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은 고2지 않습니까? 고2, 3월학평은 고1 때 배웠던 통합사회 있죠? 기억이 가물가물 혹은 선생님 저 통합사회랑은 잘 안 맞았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양도 많고 하여튼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말 그대로 통합적으로 버무려져 있었기 때문에 흥미를 좀 잃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중에서 정치화법이다 그러면 대체로 통합사회에서 정치화법은 한 4단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헌법과 더불어서 기본권, 권력분립이라든지 각종 재판에 관련된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배웠을 거예요. 기본권 등등을. 사회문화였다면 사회문화에 관련된 지식들은 통합사회에서 문화파트 그러니까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어? 선생님 저거 들어봤어요. 문화융합 이런 것도 배웠고 사회복지제도에 관련된 이야기도 배웠고 사회적 소수자 관련된 이야기도 배웠고 하여튼 뭔가 좀 배운 기억들 있죠? 그것만 내요. 고2, 3월합형은 그것만 낸다고요. 그렇다면 그걸 내가 다시 한번 통합사회 책을 꺼내서 이건 사회문화파트야, 이건 정치화법파트야 혹은 자기가 지리공부한다면 이건 세계지리파트야 그래서 기후구분하면서 쉽게 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국방부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적도에 가까워지면 따뜻해지고 어디 가면 이런 경관을 볼 수 있고 저기 가면 저런 경관을 볼 수 있고 이런 음식을 먹고 저런 언어를 쓰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통합사회 책을 꺼내서 다 정리한다? 그것도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통합사회 책이 없습니다. 웃으면 안되는데? 여러분, 고1 때 배웠던 통합사회 책 어디 있어요? 없어! 다 버렸다는 거야. 혹은 깜빡하고 안 버렸어. 나 그거 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갖고 있네? 그럼 그 통합사회 책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 좋은 방법인데 더 효율적인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영상을 제공하는 거예요. 전략가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전략가죠. 그냥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 마음도 그런데 그거를 최적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난 너희들을 응원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2학년 때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잡고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은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혹은 교육부 혹은 한국 교육과정 및 평가원이 있잖아요. 그 평가원에서 우리가 일명 평가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교육과정도 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해서 중학교 거쳐 고등학교 왔다면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을 어떤 과목에서 어느 깊이만큼 가르쳐야 할까 여러분들이 입장에선 배워야 할까를 결정하는 기관이 평가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바뀔 수도 있죠. 1년마다 바뀌진 않겠지만 일단은 뭐 한 4, 5년 정도의 계획 혹은 7, 8년 정도의 계획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바꿔 나갑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한테 맞는 교육과정은요. 고2를 대상으로 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개년에 걸친 4개년에 걸친 고2 3월 학평이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그럼 이거는 한 시험마다 20문제니까 4개년, 4개년의 연도 곱하기 20이니까 총 80문제를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해요.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가서 이 전에 건 안 푸는 거예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그것도 3월 학평 문제만 어? 손장님 6월 학평도 있고 9월 학평도 있고 11월 학평도 있던데 그건 풀면 안 돼요. 그거는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 학평 문제가 고1 통합사회에서 뽑혀진 문제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는 80문제만 딱 풀고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걸요? 야! 그냥 내가 다 봤던 것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80문제를 풀고 띵 하지 마시고요. 뒤에 해설도 아주 자세하지는 않지만 원래 교육청 학력평가 해설이 좀 불친절합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불친절하거나 출제하신 분들이 불친절한 게 아니라 그 해설지를 딱 써야 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자세하게 해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이건 이래서 틀린 거구나. 이건 이래서 맞는 거구나. 혹시라도 궁금하면 우리 게시판에 와서 언제든지 질문하면 우리 조교 연구원들이 친절한 답변을 해줄 거니까 거기에 대한 80문제를 딱 정리하고 들어가잖아요. 완벽합니다. 유형도 상당히 비슷할 것이고 예를 들면 정치협업 출제 비중 어떤 내용인가 기본권에 관련된 거냐 재판 관련된 거냐 아니면 무슨 헌법재판소 관련된 거냐 아니면 권력분립 관련된 거냐 선거에 관련된 선거 문제도 어려운 게 아니고 선거에 관련된 좀 짤막한 이야기들로 묻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혹은 선생님 저는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정법을 다 배워야 된다. 사회문화를 다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내려놓았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80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한 다음에 어떤 시험에서 진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만큼 가성비 높은 시험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혹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고 기출문제 구해서 푸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생님의 스타일은요. 시험의 성격을 모르고 덤비는 건 전략가의 모습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선수기 때문에 선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기가 축구선수다라고 하면 대회 준비를 한다고 칩시다. 자기 혼자서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의 개인기만으로 이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상 단체 경기니까요. 자 근데 이번에 내가 이 게임에 가서 누구랑 붙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의 특징도 모른 채로 그냥 자기가 축구 좀 한다고 시합을 뛰는 건 너무나 비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팀에 대한 전략, 분석 상대팀에서 가장 공을 잘 차는 혹은 공격수의 특징 아 저 팀은 이런 전략전술로 임할 거니까 우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또 전략전술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 학평에 대한 전략을 선생님이 제시해봤고요. 우리 선수들이 필드에서 운동장에서 즉 3월 학평 시험에서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거고 그 도움의 끝은 단순한 파이팅 적자 생존 응원도 응원이지만 선생님은 더 멀리 보고요. 3월 학력 평가 해설 강의 뭐 길지는 않을 거예요. 2학년 3월 학평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주요 문항에 대한 꼼꼼한 해설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공부 방법을 제시하는 영상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부는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최적이 전하는 진심이자 여러분에게 도달해야 될 이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학평 그냥 쿨하게 최선을 다해 풀되 만점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가볍게 풀어주시고 해설 강의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설 강의 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유지되길 진심을 다해 희망하면서 피스 최적이었습니다.